17회 복동이 차량을 시작합니다. 글씨가 글씨는 아주 상당히 좋네요. 하자 승계 전제 조건을 써놨는데 전제 조건에서 뭐가 문제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쟁점의 정리는 한 3줄, 3, 4줄 정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법적 정의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사실 법적 안정성을 위한 재소기관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정의가 충돌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약간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겠어요. 뭔가 이해된 내용을 쓰는 듯해서 아주 느낌은 좋습니다. 전제 조건 간단히 쓰고 산업단지 지정. 산업단지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는 행정계획이죠. 다만 산업단지 지정에 따라서 이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 시행자로 인정을 받는 건 특허가 맞습니다. 그래서 A주식회사가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사업 시행자로서 지정되는 것. 그건 특허가 맞는데 산업단지 지정 자체는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고 구속자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조문도 써주면 좋겠죠. 토지보상법 34조의 이런 수용재결은 원처분의 성격을 갖는다는 걸 정확히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자는 간단하게 처리했네요. 아무튼 산에서는 내용 자체는 좋은데 전제 조건에서 전제 조건에서 하자 쓴 게 의의 및 전제 조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도 돼요. 같이 이렇게 묶어 쓰고 2번에서부터는 부수쟁점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4번에서는 산의 경우 이렇게 부수쟁점이 좀 부각되는 게 좋습니다. 보통 하자 쓴 게는 보통 15점 아주 짧을 때 10점인데 15점이면 한 페이지가 넘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만 좀 신경 써서 아주 시간내에 쓰기 위해서 심플하게 쓴 스타일인데 조금 더 부각되면 좋겠다. 인정범위 이론 쓰고 검토로 들어갔어요. 산의 경우 이렇게 눈에 띄게 쓰면 됩니다. 보통 이제 번호를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 보기 쉽게 알기 위해서 번호 안 붙이는 것도 상관없어요.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부분을 좀 더 써주면 되겠고 여기에 예측 가능성 이런 판례 키워드 판례 키워드를 정확히 넣어줬어요.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그런 판례 키워드가 퍼석할 때 꼭 들어가 주었으면 좋겠다. 기억하십니다.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 조문을 이렇게 분석하는 거 좋아요. 이의신청에 특별한 기원 시반의 성격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리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시험에서 많이 나온 쟁점이니까 꼭 정리를 해주세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도 이건 단순 암기 사항이니까 이것도 아직 암기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잔여지 수용 청구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 나왔죠. 형성권이라는 걸 쓰고 그리고 거부 재결에 대해서 어떤 소송을 제기하느냐 판례 다소 판례에 따르면 보상금 증감으로 가는 논리구조만 좀 보여주면 되는 거죠. 불복 방법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제대로 읽고 잔여지 보상 청구 소송의 법적, 어떤 소송을 선택해야 되느냐의 문제죠. 지금 여기처럼 공법 관계로 봤다면 사건이 공법 관계로 일단 보면 잔여지 보상 청구권이 공권인지 사건인지도 사실 쟁점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간단하게 써줘도 좋겠어요. 문제는 불복 재결에 대한 권리구조의 방법이죠. 당사자 소송이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토지 보상법 85조 2항으로 가지만 취소, 항구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일반적인 보상금 청구 소송, 즉 일반적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된다는 견해도 있거든요. 이 부분 좀 논리랑 보강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특별 분양 신청권, 이건 사실에서 나왔던 쟁점이에요. 법정 성립 요건과 특별 분양 신청권에 있는지 강행법규성, 사회보호성, 그 부분을 좀 포섭해주는 특히 조문 해석을 좀 잘해줘야 돼요. 이 부분은. 기타 소송 요건, 물론 한국토지공사가 얘가 이중적 지위가 있어서 행정청의 지위가 있다고 나와야 거부처분의 성립 요건에 보면 사인의 처분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처분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먼저 사실은 앞에서 검토가 돼야 돼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자, 그 정도 보시고. 하이라스 2.6건 1번으로 쓰고 사내교육. 사내교육에다 막 다 녹여버렸네요. 보통 부수쟁처럼 별도 목차 잡는 것도 좋아요. 자, 별도 목차를 잡아도 상관없다. 이제 시간이 없고 지면부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세부목차를 안 달고 쓰는 스타일인데 뭐 시간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특별행정심판에 성격이 있다는 거. 이분은 사실 거의 단순한 게 사항이죠. 거의 단순한 게 사항이고 시험에서 많이 나온 파트예요. 예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련해서 쓰는 거. 그리고 보상금지관 청구소송의 법적 성질이 뭐냐. 형성소송이냐 확인소송이냐. 징액청구와 감액청구를 좀 나눠서 보는 거죠. 감액청구는 확인소송에 성격이 있고 징액은 확인급부 소송. 이게 이꼴 이행소송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4번에서는 잔여주의 수용청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법 좀 좀 써주고 법에 규정된 요건이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그랬을 때 청구권자의 행사 또는 청구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잔여주의 수용청구권 행사만으로 수용용 효과를 발생하고 따라서 분쟁의 궁극적 목적은 보상기문 문제로 기결되므로 토치보상법 85조 2항에 보상금 증감청구로 간다. 이런 논리구조만 좀 정확히 보여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학설 논의 써줘야 됩니다. 판례도 써줘야 되겠고 형성권이기 때문에 청구로 효력이 발생하고 궁극적 분쟁은 보상금 문제로 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쟁의 일회적 해결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조문 써줘야죠. 조문 토치보상법 85조 제2항에 보상금 증감청구로 제기하는 것이 보다 실효력이다. 조문 꼭 써주세요. 조문 논리는 아주 잘 잡았어요. 조문만 정확히 써주면 되겠습니다. 답안지가 지금 최고 답안이 많이 안 나왔는데 막판 가니까 좀 많이들 못낸 것 같아요. 자체담 만들고 다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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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